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여러분들 혹시 비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이 뭔가 한번 봤더니 비전은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그릴 수 있는 것. 그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의 비전은 뭘까? 저는 우리 별림들과 함께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 너무 거창한가? 제가 지금 열심히 인문학, 역사 쪽에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정말 능력이 된다면 그분들을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단. 각각의 분야, 고고학, 고대사, 중세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분야의 그 해 최고의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 한 분씩을 선정해가지고 기금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 그건 이제 위쪽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의 일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세계사 수업을 할 때 있어가지고 필요한, 한국사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영상들을 모두 찍어가지고 저작권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별림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건 이게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별림들 본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꿈 너머 꿈을 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중세의 고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8년부터 출발해가지고 1392년, 139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이 건국했던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500년이 됐는데 일단 이 두 시기를, 일단 이 시기를 두 시기로 한번 쪼개 볼게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1170년이라는 겁니다. 연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누기 위한 구분점으로 제가 표시한 기후일 뿐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자, 어쩌면 1170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이 1170년이 뭐냐? 이 1170년이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전기, 그 다음에 고려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고려전기를 다시 초기와 중기로 또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는 여러분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초기를 이끌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호족 세력들입니다. 그죠? 신라 말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호족들 그리고 신라 말기 골품 제도에 의해서 차별받았던 육두품들.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세운 것. 이게 바로 초기 호족들이었죠.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에 의해서 나라를 출발시키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화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맨 처음에는 첫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벌이라고 합니다. 문벌. 이 문벌들이 이끌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고려 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 전기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권력 잡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 이때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왔고 결국 무신정권은 무너졌고 이 몽골의 빌부터 성장했던 세력들. 그 권문세족이 이끄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고려 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려 500년의 역사를 이끌었던 세력들을 보면 자 호족 1번, 문벌 2번, 무신 3번, 권문세족 4번. 네. 이렇게 호족, 문벌, 무신, 권문세족이 이끄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문세족에 맞서서 성장한 세력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된 것이죠. 이 신진사대부들, 성략을 수용한 이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 네. 그래서 호족, 문벌,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이어지는 역사 주도 세력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고려시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숲이 좀 그려지셨나요? 1170년 무신정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이전의 호족과 문벌, 그 다음에 뒤에 무신과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고려시대였습니다. 됐죠? 요거 집어넣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호족시대, 이 호족이 이끌었던 이 고려 초기 시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기틀을 잡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